아 진짜 날씨 좋다 야 안돼 하늘이랑 여기서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야?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저기 아이스크림집이 있어 안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가자 저기 한 번 가자 가면 돼 가면 돼 가자 근데 시간이 안 될 거야 시간이 야 근데 잠깐만 더워도 그냥 육수가 줄줄줄줄 아 그래서 일부러 여기 있다 저거 아이스크림 사고 가자 그래 지? 지? 저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자 근데 저게 좀 기다려야 돼서 안에 하출 없어 지금 그래? 가 그러면? 진짜? 어어 오 맛있겠다 누나 저거 봐 아 좀 서있지 신난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이거 뭐야 여기 그냥 꼭 써야 돼 나온다 볶고 나온다 볶고 나온다 볶고 여기서 나온다 볶고 너무 없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거 예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우와 나 단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응 근데 더운 날씨에는 이런걸 먹어야 돼 음 몸에서 싹 빨아먹잖아 와 너무 행복하다 이거 좋다 맛있지? 아니 이거 콘도 너무 맛있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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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지 앞에 아 저 와이어 누나 뭐 놔줘 이거 물로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땅에서 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빙 딱 내려오는 거 있잖아 네 잡아당겼다가 놓자마자 하늘로 빙 아우 난 안 할래 아우 난 안 할래 진 난 안 할래 이거 난 발이 땅에 닿아야지 안정적이야 중력의 힘을 받는 걸 난 되게 좋아해 보이시지 앞에 아 저 와이어 누나 아 미쳤어 아이씨 안 해 아 아 아 아 진짜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고 생각해 봐 기분이 얼마나 좋아 에이 하셨냐 야 야 나 못해 아이 됐어 아 나 발이 딱히 닿아야지 안정적이야 이렇게 중력의 힘을 받는 걸 난 되게 좋아해 야 야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아 재밌겠다 아 난 안해 아 나 진짜 야 너 일로 와 야 어딜 도망가려고 자꾸 와 저거 봐봐 저거 너무 공포스럽잖아 저거 눈 나온 거 봐봐 내 눈 같잖아 아니 오빠 나 이거 지금 못하겠어 아이 할 수 있다니까 진짜 아 진짜 이거 나 못하겠어 할 수 있다니까 MC인데 2주년 특집인데 안 탈 거야? 우와 야 오우 야 저거는 아 오빠 오빠 너무 무서워 진짜로? 나 진짜로 나 진짜 아니 근데 이건 안 무서워 나 벌써 오줌 싼 거 같은데 아 야 진짜 진짜 나 똥 오줌 못 가려서 그래 아니 우리가 많았잖아 놀이기구 많았지 일본 가서 타고 우리 대구에서 타고 그러니까 우리 은광이 기억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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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누나 듣고 있어? 어 그래서 예쁘게 그린 사람이 이긴 걸로 할래 웃기는 사람이 이긴 거야 웃기는 사람이 이긴 그래 이 립스틱 그냥 먹어버려 그냥 알았어 내가 탈 테니까 시야 네가 뭐지 한번 타고 와 에헤이 그거 무서워 의미가 없다니까 오케이 희재 오빠랑 둘이 딱 타 그래? 나 약속을 지킬게 근데 만약에 누나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야 어? 도망가면 너 비행기 다녀야 돼 종이랑 펜 좀 줄래? 아이 뭐 그렇게 까지 아냐 신경아 누나 못 믿냐 너? 도망갈 경우 전 재산을 우리한테 반받아 아니 전 재산이면 안 줄 것 같고 천만 원으로 하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은 내가 받아서 우리 배틀트립을 위해서 도망갈 경우 아 천만 원 너무 세다 와 진짜 지급하다 와 여기 손에 묻혀갖고 지장 와 지독하다 진짜 자 여기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2018년 3월 16일에 타이품 슬링샷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금 천만 원을 KBS 배틀트립 제작진에게 지급한다 가자 타고 올게 와 잔잔치 우와 용감하다 용감하다 뭐가 용감해 뭐가 용감해 나 심박스 빨라졌어 나 심박스 빨라졌어 어떡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저 왜 누워 왜 누워 오 왔다 왔다 형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여기 가는 거야 스윗스 원하면 응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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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와, 미쳤어, 미쳤어! 두 번째도 너무 높아. 야, 이놈들아! 아, 재밌다. 아, 나중에 이렇게 친한 게 어딨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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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혜야, 얼마 있냐, 돈? 너 얼마 있어? 지금 총 현금 얼마 있어? 5만 원? 5만 원 있어? 잠깐만, 그러면 995만 원만 모으면 되는데. 감독님, 얼마 있어요? 아, 나 돈 좀, 적선 좀 해줘 봐. 오, 오마이갓. 아, 이거 대박인데? 아, 내 경치가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좋다. 안경 안 끼니까 안 보여. 아, 이거 목하면서.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아, 이 놈들아! 아, 이 놈들아! 아, 이 놈들아! 야! 야, 오마이갓. 오빠, 싹구피 열린 거야? 야, 수구아 내가 얘기했지? 우리 타면 너 못 탄다고. 야, 너무 진짜. 시계가 너무 예뻐. 야, 어떻게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어? 신경 쐈어. 너 어떻게 찍겠는지 모르지, 지금? 은하, 나랑 타잖아. 한 번 더 탈래. 아니, 나는 저기 지금 5만 원 꼈거든? 지금 995만 원만 모은 거. 아이, 까불지 마. 돈 좀 꼬주실 분! 5만 원 모았습니다! 저에게 995만 원 좀 빌려주실 분! 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돼. 오케이. 저기, 야! 수구아, 수구아! 5만 원! 잠깐만! 누가 995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살픔이! 아, 너무 무서워. 신경 났어요. 아, 뜨거워? 오케이. 엽, he doesn't even care. 아, 나 이거 못 할 거 같아. 잠깐만, 시경아. 응. 시경아. 어? 신경이 너무 크게 뛰는데 괜찮겠지? 괜찮아. 어디? 여길 잡으면 되지, 여길 잡으면 되지. 수구아, 너 얼굴 지금 너무 이상해. 웃어, 웃어. 오빠. 됐어? 오, 나 너무 무서워. 아이고. Let's go! 아, 나 너무 무서워. 시경아. 야, 수구아, 너 욕하면 안 돼! 아, 뭐야, 이거 왜 그래? 어휴, 해가 너무 뜨거워. 괜찮겠어? 아, 나 너무 무서워. 형, 안 무서워, 괜찮아? 왜 눈이 안 터지냐, 이거? 진짜 안 무서워. 아니, 간다. fossilلي겠어요. 예 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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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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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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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괜찮지? 아니지? 경시 경시 너 진짜 내려가면 너 때릴거야 왜? 한 번만 더 타자 야 너 진짜 까부지마 진짜로? 진짜로? 한 번만 더 까부지마 너 하지마 진짜로 한 번만 더 타자 우리 한 번만 버텨도 돼? 까부지마 미쳤어 미쳤어 하지마 빨리 빨리 가자 가자 한 번만 더 타자 아 나는 진짜 야 야 야 야 야 하지마 태순이 하순이 하지마 하순이 아 닿을 수 있는데 야 야 추노다 추노 아이씨! 놀아! 으으! 으으! 와 씨! 와 나 짜증나서 와 립스틱 바르다가 으으! 너무 짜증나! 둘이 안 만날 거야! 나 혼자 짜증나 이렇게 했어! 솔직히 어땠어? 조금 재밌긴 했어 거봐! 거봐! 반반이었다니까 아니 근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그럼 무슨 경치를 본다는 거야? 올라갔잖아 근데 누나가 작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작아서 나도 잘 안 보이니까 난 진짜 난 진짜 우와!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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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디 불풀이할 데가 없어 으으! 아니 아니 이건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놀이기구 잘 타시는 분한테는 무섭지 않고 기분이 좋은 정도? 둘이 한 번 더 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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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아무튼 너무 재밌고 2.5! 딱 반 드리겠습니다 2.5! 나 같은 쫄보 같은 사람도 한 번은 타볼만하다 좋았습니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